Q. 아이오 씨는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Q.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워낙 큰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고 제가 좀 지켜드려야 되는 여배우이기 때문에 Q. 사랑비의 유나처럼 제가 장난을 부른 사람은 유나랑 워낙 친했었는데 Q. 아이오 씨랑은 제가 배우로서 너무 존중을 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봤을 때에 Q. 정말로 배우라는 직업을 마치고 오래 해왔던 것처럼 호흡이 상당히 길고 Q. 본인의 연기 포인트가 저하고 있어서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Q. 아이오 씨는 대충 대상만 맞춰봐서 잘 맞을 정도로 너무나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Q. 너무 감기가 좋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Q. 사실 저희가 지금 3부 반 정도 촬영을 하고 첫 방송에 들어갔는데 Q. 너무 좋아요. 현장 스탭 분들하고 지금까지 Q. 서로 인상을 쓰거나 싱글이거나 그런 표정을 한번도 적은 적이 없고 Q. 항상 웃으면서 촬영장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Q. 촬영 스케줄에 있어서 몸은 조금 힘들지라도 Q. 마음이 불편하거나 머리가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 정말로 배우로서는 어떻게 생각나요? Q. 정말로 배우로서는 어떻게 생각나요?